소목검 검무 맞춰 두 장을 제거합니다 디렉트 세 마리 잡으러 가도 되겠다 음... 다 주워팩 했는데 일단 1막 2막 요렇게는 깬 것 같고 3막 가기 전에 수비만 좀 챙기면 되겠지 지나치게 강한 와처 나도 안주름판 나도 안주름판 아 이거 뭐야 소복이 너무 세다 부적 몸풀기 회피도약 이걸 회피도약을 준다고? 석채 달력 회피도약을 준다고? 멤버쉽 카드 강선 덕분에 회피도약을 준다고? 졸음 아나 회피도약 ult 아 깎아보셔 현실집의 단독? 재밌겠네 소주 소주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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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쭉 잡으러 가면 되겠죠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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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소주인데 포션 그대로 카카오 카카오 교훈 방치 가기 였다 싶네 어차피 강화는 다 될건데 강화는 다 될건데 현실집에 안쓰는게 더 센가 현실집에 안쓰는게 더 센가 앗 쓰는게 더 세잖아 어쨌든 교훈 갖고 가야되니까 다음 턴 가는건 맞음 팽이 거기서 팽이를? 거무강화를 했으면 거무강화를 했으면 팽이 교대 교대 거무강화 와 불상까지 뭐지?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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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이 뭐죠? 기적 3장 코스트 유물 금지 성공하면 성공하면 뭐요? 뭐야 성공하면 말해주고 가 성공하면 뭐야 후 기적 3장 응 사이런트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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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혹olutions 음 뭐 굳이 따지면 이건 왓츠가 아니지 왓츠의 모습을 한 부헌 가즈 성수가 제일 낫겠다 달팽이네 뭐? 단도댁이라고? 원래 월덕 총이 싫어 히히 와 여쭤무 단도의 복수 교분 타반네 맹고 맹공 애매할 것 같은데 뭘 넣어야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나지? 광키 이규준 근데 상점이 없다 왜왜왜왜왜 이렇게 쎈인거야 뭔가 뭔가 일어나고 있어 교바? 교분 그냥 쓰면 될 건데 어차피 소멸 카드니까 부복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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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돈 돈 쓸 때도 없는데 사야겠다 정신 수행 넣고 나중에 저거 정신 수행 넣고 나중에 저거 명상 카드 아 좀 더 찾으면 될 것 같네요 네 단도가 아니라 대검인데 대검으로 검부하면은 망나닌 듯 나니? 광키 하나 더 할까? 오호 비갈김도 더 꼈다 더럽다 소연 초넘 광키 조넘 광키 조넘 광기 존엄 광기? 정신나여간 수도슨 광기 존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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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 존나세 박사 오리아르콘 추월 달팽이 뭘로 잡지 근데? 뭐 잡겠지 뭐 납작해졌구나 아니 왜 들어가 왜 이런 바로 어리석은 놈톤이죠 너증서 나도 너 싫어 이번 턴에 때려서 표창도 보고 켈리도 보는게 낫겠네 아니 죽이네 그냥? 그 그냥 죽이네? 흠 아 아 달팽이랑 싸울 때도 이러다 아니 아 아 아 아 아 너 다 아니 아니 핑피니쉐. 크크 단두덱이라고 신나서 달려나왔다. 바로 에스카르고 대머리네. 크크 이게 캐릭터야. 리유리움 크크. 사일런트도 환살들래. 이렇게 나요. 그거 틀린 말은 아니네. 사일도 정밀 환살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음. 환살 공포 정밀. 대신 한턴 막아야됨. 회피 도약도 없이. 마요. 호남부르는 쓰면 안됨. 왜 느려짐. 교바? 호호. 내 500원. 카카오. 카카오. 카. 줘온jour온쪽. 항로 올리고 가죠. 와 순노 헌덱. 여기까지 왔으면 순노 헌덱 한번 하고 가야지. 남턴까지 보는게 맞겠죠. 소주 비행기 신난다 2스택 9스택 4스택 편안 세시계 불편 세시계는 안보였어 요거는 맞아야겠는데 어차피 완덤은 했으니까 어차피 존존존존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필요없어 어차피 존존존 ㅎㅎㅎㅎㅎ 됐다. 앗. 앗, 훌기. 앗! 3분의 1 인데. 그냥 쓸까? 2분의 1? 짜세! 성공! 실력 캠 굳이 저걸 했어야 했나? 근데 어 잠깐만 죽었는데? 광기 신경쓰다가 이억배 아 취야가 안들어오네 인공물 있어가지고 응 단타야 연타를 믿었지만 단타였고 당연히 말이 되죠 185.97배 세상에 이게 배팅의 씬인가 고소해도 되나요? 고소해하는건 가능 향로가 왜 틀렸는지 이제 알아냐 저 때문이었구나 회피도약 때문이었구나 향로가 향로가 왜 없지 잘못 계산했나 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정해 고소해하는건 고소해하는건 예정해 고소해하는건 방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피 도약은 생각을 못 했다 실려갔다네요 아 이걸 죽네 쓸데없어 100%도 없고 쓸데없어 100%도 없고 아 나 해시계였구나 여러분의 포인트가 재분배될 때가 왔습니다 221만 포인트가 1.2만 포인트 쪽으로 185.97배 스굴은 도네 상식으로 트럴링해서 나도 전 재산 4번 날려먹었다고 크크 부르조 아들아 어때 좀 정신이 들어 정신이 안 들 것 같은데 정신이 호미 할 것 같은데요 숨이 가빠지고 정신이 안 들었다고 정신이 안 들었다고 그냥 올인은 하지 맙시다 25만 올인의 결과물이 아닐까 승리 3896점 3896점 감사합니다.